자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첫번째 시간이네요 자 새게임으로 시작해보죠 노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체만 하지만 난 도통남자니까 아 자다 일어나서 목이 좀 아픈데 자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루커 루커 너는 그가 겁나요? 아니 넌 그가 겁나요 엄청나게 꽉 찬 돌직구네요 그래요 네가 웃어 1912년 너 그냥 앉아있어? 뭐지? 앉아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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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계획했지? 그래서 내가 저한테 보여줄게? 아니 너는 앉아있지? 그리고 왜? 여기가 너의 idea 내 idea? 내가 이 운동을 믿지 않는다 앉아있지? 그냥 나의 운동을 믿지 않는다 그럼 뭐? 무슨 만나마나 저 둘이서? 거차 무석포반 올라가보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대로 가라는거 같은데 뭐야 가는거야? 다 혼자 남겨놓고 야 임마 안에 누군가 있을거야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잠깐 이거 뭐지 아니 여기서 돈을 주다니 럭키 안에서 누군가 있을거야 돈을 줍다니 굉장히 럭키럭키하구만 자 빠르게 가보죠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또 돈이 있을거야 역시나 역시나 네 예상을 한시도 변선하지 않는구만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죄송합니다 북커 듀윗 내가 원하는지 야 근데 이거 주인공 목소리가 약간 그 블랙옵스의 샘 워싱턴하고 비슷한거 같은데 같은 놈 썼나 설마 네이슨이랑 좀 비슷한거 같애 좋아 자 위쪽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처음 오신들은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전화기? 웬 전화기야 먹통이 있는거 같은데 세면대 세면대 이런 쓸모없는 더군다나 이 존나 못부르는 노래는 뭐야? 미쳐나 이런 미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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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르 어두운 전면대 멀리 넌 그 немножко 올라가죠 자 뭐 다른건 역시 여기나 은화가 있고 게임사운드랑 마이크소리랑 적절한가 잠깐 이문혁은 여기 카드가 있어 그래 수수께끼는 모두 풀린거야 뭐야 어? 뭐 하늘에서 왜 하늘이 겉빨개져 어? 뭘 잘못 걷는건가? 어 이런 어 뭐하는거야 이거 어 이런 책이래 네 안녕하세요 어? 의자? 나니? 이럴수가 그래 여기에 앉아있는거 같네요 제가 이런 의자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야 이거 야! 아 어 왜이래 이거 코어는 무슨 잠깐만 잠깐만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됐다고 안됐다고 내 총 아 이런 안돼 안돼 이러지마 이러지마 승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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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승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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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공 얼굴 보인다 승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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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colon 승천 승천 어 어 여긴 어디야 에이? 승천 여긴 뭐하는 곳이지 하이워저드 원투의 무대였던 랩처랑 완전 다르네요 이번엔 하늘이야 패더 콤스톡 일어나 엄마 바지에 오줌쌌어 팬티를 갈아입어야겠구만 황제야 안 써있나요? 좋아 그래요 목이 금방 풀렸네요 이제 일어난지 20분도 안됐지만 저는 훌륭한 생존전문가니까요 야 일단 이것부터 좀 풀어주지 않을래? 어 그래 정말 엄청났어 뭐지? 그래 이 남자가 우리를 새로운 에덴으로 이끌었다 자 N을 눌러서 현재 목적지까지의 길을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로 향하는 길을 찾으세요 어 아 무슨 데드스페이스야? 깜짝 놀랐네 자 일단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 할아버지는 또 누구지 꼭 어디 RPG게임은 현자같이 생겼네요 자 왼쪽으로 돌래 아이오 잘못 눌렀다 뭐야 반대잖아 아아 저기있나 천국이라고? 너 서로 살아있잖아 임마 무슨 니가 날개 달고 있는것도 아니고 어디서 청사인세야 이거 슈먼 주제에 자 밑으로 내려가자 자 일단 이 밑으로 계속해서 길을 따라 내려가 봅시다 굉장히 편하네요 길을 알려주가니 전도사 뭐야 웬 예배야 자 무리에 들어갈게 비켜봐봐 소동? 소동? 왜 웃어 형님 싫어 이 목사야 목사앉아 목사져 아이 진작 그래 알았어 받아야지 저 세게 어 뭐야 어 뭐야 사람 죽는다 이 사입인가 잘못했어요 저 노사님 믿을게요 믿을게요 아 믿는다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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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아흐 뭐라고 피? 어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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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왜이래 웃 인치 너는 왜 열쇠야? 너희들은 열쇠로 튕기라니 이hing은 컬로몸시가 노인데도 그런 피아노인 형들이 바로 다른 사람의식을 들여야 되니 그는atan의石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로 찾는 걸 찾으면 되는데요 저 일단 내가 어딘가 없는지 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콜롬비아의 조각상의 위치를 알다 하세요. 저 이쪽으로 가봅시다. 저쪽으로 가봅시다. 엄마 여기 애들 다 이상해. 오히려 다 이상한 놈들 뿐이야 이거. 정신을 낳았구만. 그래 그래. 아우 체력 회복. 그렇지. 여기 애들 상태가 다 까리까리한데. 까리까리라고 하면서 꾸리꾸리하구만. 저 일단 계속해서 이 네비를 따라가오죠. 저 이쪽이야. 아 바나나. 아니 코카콜라까지 있다니. 빗자 없니? 자. 자 열어보자. 여긴 뭐야? 엄청나구만. 뭐지 익숙한 놈은? 찬송관가? 내게 강 같다. 아 무슨 소리야. 그래. 그래 이렇게. 이거 내꺼. 왜 음식을 파는거야? 여기도 돈을 파나. 아 돈이 있나. 화폐도 타폐가. 이런 곳에서도 화폐를 쓰는건가? 자 일단 왼쪽으로 갑시다. 자 계속해서 네비를 따라갑니다. 자 이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죠. 그 전에 이거부터. 내가 많이 고팠어. 기다리래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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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. 낯선 게임에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냄새가 난다. 하하. 아. 저 휴강. 저 휴강. 하하. 아l. 콜롬비아, 라할린, 페어 자 이쪽으로 자 짜자 아 에레어가 너무 넓어서 내비게이션이 있는 이유가 있네 길 모르면 엄청 해매겠다 이런거 없으면 처음하면 모르소 이것들이 아카펠라 하고 있어 까고 있네 저쪽이야 어? 난 여기 전혀 연고가 없는데 왜 저거야 뭐라든간에 17은 고르지 말게 17은 고르지 말게